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딱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일보와 보수 세력이 생명력을 유지해 오고 영향력을 미쳐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가장 보수적이지만 주요 국면에서 어쩌면 혁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선점하고 주장해온 매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신문을 비교해서 읽다 보면요. 유독 논조가 치고 나가는 듯한 그런 보도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은 뭔가 중계를 하거나 전달하거나 분석을 할 때 특정한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딱 그랬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들 이후에 비리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친의계와 친박계 양쪽이다 김종인 위원장을 애워싸서 공격하는 내분이 일어나는 형국이었는데 조선일보는 이 가운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내보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이 이슈를 다뤘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을 보면 엔비 박근혜 그늘에 갇힌 국민의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탄핵 사과돌파 의지 시점은 정기국회 이후 될 듯 홍준표 탄핵 공동 가해자들 유승민 역사평가에 맡겨라 친이 친박계 반발 혁신의 한계다 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사과 행보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유승민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연히 TK 친박계의 반발도 있고 심지어 당 외에서는 홍준표 대권 주자들의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그늘에 갇혔다. 함정에 빠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의 메시지는 이렇죠. 탄핵 사과에 대한 내용은 혁신과 변화를 외치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두 대통령의 이슈에 대한 사과도 하지 못한다.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다른 신문들도 이 사안을 많이 다뤘습니다. 서울신문은 김종인, MB, 박근혜, 과호안인 당의 혁신 부족을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입장을 좀 부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일보에서는 김종인 사과놓고 국민의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결에는 대국민 사과에 갈라진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 분열 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동아일보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체성 논란으로 번진 MB, 박근혜, 대국민 사과라고 하면서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일단 대선주자들의 대응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경향신문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 잇따라 참전하는 이유는 이 시기, 그러니까 박근혜, 임현박 시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규정할 것인지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포장을 하고 그렇게 이슈를 정리를 하는 느낌이죠. 경향신문은 너희는 혁신을 못해,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지적을 한다면 동아일보는 이렇게 주자들이 나서는 데는 보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시기죠. 당연히 저는 조선일보도 동아일보와 비슷한 시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정권 첫 민정수석 곽상도, 박 전 대통령 과오 사과해야 하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과오에 대한 사과방 침입을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근혜 청와대 초대민정수석을 지낸 대구재선 곽상도 의원이 분란 없이 사과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라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사처럼 상황을 중개하거나 나름의 분석을 가미할 수도 있었는데요. 곽상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해서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핵심 제목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곽상도의 말을 빌려서 조선일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교체가 지상목표인데 김 위원장의 사과방침에 대한 내부 논란은 무익하다. 공감대도 상당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집권 세력의 선처를 바를 수밖에 없는데 그럴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라도 민심을 얻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의원이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수의 참모습이다. 하태경 의원이 사과를 막는 건 혁신을 막는 것이라면서 김종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내부 반발에 포커스를 돕고 동아일보는 야권의 주자들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논의로 이어갔다면 조선일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보도를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가장 수구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온 조선일보가 왜 이 국면에서는 다른 보수신문보다 더 김종인 위원장을 지지하면서 혁신을 추동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과오를 사과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조선일보도 그 과정에서 비슷한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힘들텐데 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를 지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저는 이것이 조선일보와 보수 세력이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영향력을 미쳐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가장 보수적이지만 주요 국면에서 어쩌면 혁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선점하고 주장해온 매체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매체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을 쳐내라고 초창기부터 지적을 했던 언론사가 조선일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조선일보가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정한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스스로도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으로서 정치권의 아젠다를 던지는 그런 식의 이슈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포속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